유연성이 깨어있는 거고 부드러운 거고 말랑말랑한 거고 젊은 거고 딱딱한 게 지금 고축을 날 받아 놓은 겁니다. 딱딱하다는 건 딱딱하면 죽어요. 생명체는. 딱딱하면 죽게 돼 있어요. 왜 애기 때 그렇게 부드러울까요? 생명의 로고스가 그때 딱 피어나죠. 그러면 나이 두면 생의 로고스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성숙의 로고스를 표현해야죠. 이제 처음 막 생겨난 생명이 아니라 원숙한 생명의 모습. 정말 나이 들수록 더 소통을 해가면서 그 몸은 이제 자연은 어쩔 수 없이 노화되지만 마음만은, 마음은 물질이 아닌데 마음은 더 더 그 많은 경험치를 소화해내면서 더 보편적 진리와 하나 되면서 더 깨어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성숙한 나이 든 노인의 모습. 이걸 표현해 줘야죠. 지금 우리나라에 어른이 없잖아요. 가서 어디 말 들을 어른이 없어요. 정치건 종교건 어디. 가면 또 꼰대 같은 얘기만 하고. 불통에 극치. 그럼 누가 좋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불통에 그냥 편견에 가득 찬 말을 해도 누가 좋아요? 요즘은 좋아한다니까요. 편견에 가득 찬 말을 해도 구독자가 늘고 좋아요. 슈퍼주 터지고. 왜? 고 팬들은 좋아하거든요. 어차피 자기들만의 세계에 살기로 한 사람들이니까. 참나를 자꾸 찾고 접속하니 확실히 굳은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것 같아요. 자기의 막 선입견들, 막 단단한 프레임들이 좀 놔지죠. 참나를 만날 때는 놔지죠. 그 프레임들을 불교에서 상이라고 하죠. 상을 놔야 돼요. 내가 뭐라는 프레임. 내가 뭐라는. 나는 진보야. 진보식으로만 생각해야 돼. 나는 우파야. 우파식으로만 생각해야 돼. 나는 불자니까 불자식으로만 생각해야 돼. 이게 다 프레임들이에요. 상을 내려놔야 되는데 상을 내려놓으라고 외치는 불교마저도 엄청난 상을 세워줘요. 세워줘요. 그러니까 진짜 참나 만나지 않고는 자기 안에 어떤 상이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사실. 남들은 알아도 자기 몰라요.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꼰대 소리 듣는 거죠. 나만큼만 하라 그래. 이런 말을 하면서 주위를 더 힘들게 하죠. 상 잔뜩 세워가지고. 모름지기 젊은이란, 모름지기 어른이란 이런 상들을 엄청 세워놓고 살아요. 세상 살 때. 유연해지는 방법은 몰라 하고 일체를 몰라 하고 참나 자리에 다 던져버리세요. 몰라. 몰라. 종교 몰라. 불교 몰라. 부처님이 그랬어. 살불살조라고. 부처도 죽이라고 그랬어. 내가 지금 부처 죽이고 있어. 부처 몰라. 그럼 또 기독교 가면. 기독교는 하느님 죽이라고 안 했는데요. 하느님 앞에서 바보가 되라고 그랬어. 몰라. 방편은 다양합니다. 일단 몰라. 하고 아닥을 하시기를. 그러면 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면 상상초월의 신세계가 또 열려요. 재밌겠죠. 이렇게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서로 막 이렇게 프레임 씌워버려요. 넌 꼰대. 넌 MZ세대. 이렇게 서로. 상을 씌워서 놀면 재밌긴 한데 씁쓸해요. 상에 갇히게 돼요. 부작용이 생겨요. 그럼 나중에. 넌 왜 똑바로 못 살아. 저는 MZ세대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당신은 그렇게밖에 말 못합니까. 꼰대라며. 난 꼰대야. 그 상이 자기가 될 수가 있어요. 서로. 서로 공격할 때는 재밌죠. 각자 자기 상 안에 안주해버리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서로 각자 나는 뭐라는 상에 프레임에 딱 안주해가지고 고집 부리면요. 그럼 이제 뭐냐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불통. 그래서 대한민국의 큰 문제는 뭐냐. 서로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불통. 소통되는 것들끼리만 자꾸 얘기하니까 자꾸 재밌죠. 자꾸 더 멀리 가고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꾸자꾸 우리는 양심에서 멀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양심 강국을 외치는 것은 양심이라는 공통의 표준. 어떤 세대, 어떤 계층, 어떤 사상을 가졌고 어떤 종교를 가졌건 버릴 수 없는 그 가치.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하지 말자. 이 공통의 표준을 가지고 자꾸 유연해지고 더 딱딱해지지 않고 유연해지고 깨어있는 쪽으로 가는 건데 깨어있는 게 부드러운 거고 유연한 거거든요. 깨어있지 못하면 딱딱한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지 못하다는 거, 딱딱하다는 건 불통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유연하다는 건 소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 어디 한 군데 불통이 있다는 건 마비되고 있다. 몸이 점점 마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